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그 환자분들을 진료하다가 아 환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그 궁금해 하시는구나 하고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옆광대가 있으면서 옆광대가 있으면서 턱이 작은 마름목골 얼굴형에서 코 성형으로 코를 얄쌍하고 좁게 했을 때의 단점 그 다음에 뭐 턱버텍스를 했을 때 그 턱이 작아지므로 해서 광대가 더 커져서 더 마름목골 얼굴형이 되는 그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자의 질문은 이와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걸 읽고 이 얼굴이 그 상상이 가십니까 그 언어라는 것이 그 현상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한계가 많은가에 대해서 여실히 느낄 수 있겠는데요 이 사례자의 얼굴을 보시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두상도 옆두상이 좁은데 옆광대가 있고 하관은 긴 것 같으면서 턱이 얇아요 언니들이 무화걸 가인 것 같이 마름모형 얼굴이라고 하는데요 코 수술은 5년 전에 한번 했는데 콧볼을 축소하고 코를 더 높이고 싶어요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여성분 얼굴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빨간 화살표의 옆광대 부분이 넓어서 얼굴 외곽선이 노란색 선과 같이 볼록형이 두드러지는 얼굴형인데요 이를 다 연결하여 본다면 이러한 마름모형 얼굴형이 됩니다 이때 사례자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옆에 두상이 좁다고 한다면 더욱 마름모로 보일 것입니다 사실 오른쪽과 같은 얼굴도 마름모형 얼굴로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양쪽 광대 사이 거리가 긴 것만 공통점일 뿐 왼쪽은 옆 얼굴이 볼록형 얼굴이고 오른쪽은 옆모습이 오목한 꺼진 얼굴형으로 전혀 다른 얼굴입니다 관상학에서는 오악육부라고 하여 얼굴에는 5개의 큰 외 즉 산이 있고 6개의 평탄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름모형 얼굴을 오악육부관상으로 본다면 양쪽 광대뼈 즉 동압과 서악은 높고 큰 얼굴형입니다 이러한 얼굴형에서의 코를 높이는 융비술은 얼굴 상중하 부분의 3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현재도 중간 부분이 넓고 큰데 코를 높임으로 인하여 얼굴 중간 부분의 기운이 더 강해져서 상대적으로 아래 3분의 1 얼굴 즉 입술과 아래턱이 더 작아지는 일명 삐약의 얼굴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남의 성형수술이 눈을 이빨 크게 하고 코를 작고 얄쌍하게 하는게 유행하여 하늘색 점선 원을 코뼈 절골로 코뼈 축소를 하여 코뼈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코의 폭을 줄인다고 하죠 그래서 코뼈 절골로 코뼈 축소를 하여 코를 얄쌍하게 하면 핑크색 화살표 길이가 늘어나 코 옆 여백이 증가하여 광대가 더 커 보이게 되고 콧볼을 축소하게 되면 빨간색 화살표 길이가 늘어나 광대 여백이 늘어나 얼굴이 더 커져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옆광대가 발달한 마름모 꼴 얼굴형은 부족한 아래턱 즉 부각의 기운을 잘 살려서 음양오행의 기운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치아 상태를 보자면 상악치아가 크고 하악치아가 작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로 미루어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의 아래쪽과 같은 2급 부종교합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악골이 긴 형이 많으므로 현재는 인중이 짧다고 하더라도 40세 50세 정도로 이렇게 얼굴 노화가 진행이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뼈가 기니까 인중이 더 길어지는 골격 구조입니다 이러한 마름모형 얼굴의 성형외과적 해결 방법은 광대 축소를 하는 것인데 이는 얼굴 가로폭이 줄어드는 장점과 더불어 이 뼈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볼쳐짐 현상의 단점도 있으니 득과 실을 따져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5학 6부의 관상성형외과적 해결촉으로는 동학과 서학의 관골에 비해 부족한 턱 끝 이골 부각의 기운을 보강하여 줌으로써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커지면 옆사람이 상대적으로 안 커 보이는 것처럼 광대뼈 튀어나옴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세요 턱이 작은게 예쁘잖아요 전 턱이 커지는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19명 이상인데요 이영애씨의 거의 주걱턱같은 쭉 뻗은 턱 라인이나 전지현씨의 얼굴 깊이가 깊은 턱 라인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본인이 생각했던 미적관념과 달라 좀 갸우뚱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턱을 발달시켜서 예쁜 비율을 만드는 비결은 입술의 기운을 살려서 턱을 커 보이지 않게 하고 도리어 하관을 작아 보이게 하는 데 있겠습니다 오늘은 턱이 작고 옆광대가 이렇게 발달한 마름모형 얼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주안점은 작은 턱을 보완하는데 이 턱의 기운을 보완하게 되면 턱이 더 커져서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턱을 더 커 보이지 않도록 하면서 여기 부분의 기운이 강화가 되면 광대뼈의 기운이 줄어들게 보이는 그런 장점을 취하면서 음양오행의 비율을 잘 맞춰서 턱을 더 작아 보이게 하게 되면 관골의 기운도 좋고 화관의 기운도 좋은 아주 고급진 관상성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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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